자체 발광 5남자 샤이니가 탐정으로 변신했습니다. 이곳은 샤이니의 4번째 미니앨범 셜록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지금 이곳은 셜록 촬영 현장입니다. 4번째 미니앨범이고요. 저는 개인적인 립싱크를 촬영했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때론 파워풀하게 때론 부드럽게 이들의 몸짓 하나 손짓 하나에 열정이 묻어났는데요. 제가 탐정인데요. 돋보기 들고 옛날 방식으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민호 형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조용히 해야 돼요. 방해하면 안 돼요. 의문의 사건을 수사하기라도 하듯 박물관에 나타난 명탐정의 모습 사뭇 진지한데요. 그래서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찾는 그런 씬인데요. 어려울 건 없네요. 다행히. 샤이니는 오는 4월 말부터 일본 콘서트 투어를 시작하는데요. 때문에 이번 미니앨범은 짧지만 굵게 그리고 알차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활동, 멋진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샤이니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컨텐퍼룰 밴드 빛나는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반 동안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블링블링한 매력으로 누나 팬들을 여심을 흔든 샤이니. 앞으로도 빛나는 활동 기대할게요. 1년 반 givememememememememeh 4호 5호 5호 3호